자 이번에는 가수가 나온다 나온다 하니까 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서울 장안평에서 제비족으로만 30년 동안 활동했던 정말 늦깎이 가수입니다만 앞으로 여러분 노래를 듣고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도 참 독특해요 인삼도 아니고 홍삼입니다 제비족 가수 나와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원단은 그렇게 원단은 잘하길 내 갈게요 당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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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단은 잘하길 내 갈게요 이 마음 어떡합니까 나는 당신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당신 밖에 몰랐다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슴속에 당신 밖에 쉴 수 없는 이 마음 어떡합니까 나는 당신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하게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 노래 7.8기 또 두 번째입니다 이 노래는 7.8기 말 그대로 옵니다 정말 7.8기 우리 포항 시민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최근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들한테 꼭 들려드립니다 잊고보내 한 가지 생각박하기 나름 있지 다시 한 번 시작하는 거야 실전적 팔기 나름 믿어 내 곁에 당신 있어 힘들게 하나도 없네 아프를 봐도 이쁜 당신 뒤를 봐도 이쁜 당신 곁에만 있어도 시대는 당신이 나를 모두 알 수 있어 나는 나는 알 수 있어 너나 나나 별을 잃는다 이 꼼꼼히 한 가지 생각하기 나름 있지 다시 한 번 시작하는 거야 실전 팔기 나름 믿어 내 곁에 당신 있어 힘들게 하나도 없네 아프를 봐도 이쁜 당신 당신이 뒤를 봐도 이쁜 당신 곁에만 있어도 시대는 당신이 나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큰 박수 주세요 홍삽이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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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äusあ erf resonate Влад chil 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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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